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초등부 전 의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아이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저는 어떤 응답을 받는 건 성경에 있는 전도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고동 학교를 매일 방문했어요. 중고동 학교를 매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다른 분들은 잘 하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remnant 운동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이렇게 하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자꾸 발전하니까 동삼제일교회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부를 목사님과 함께 가도록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큰 일도 아닌데 이게 세계보금화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중직자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심만 해요. 이분들을 주의를 다 마치고 모한 겁니다. 그것도 올 사람만 편안하게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핵심 멤버들이죠. 그 단어가 점점 커져서 전 세계로 퍼진 토요일날 오늘 하는 핵심 집회입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작년부터 2, 3, 7 나라를 본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 3, 7 센터를 주시고요. 하나님 뜻이죠. 교회당을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샀는데 너무 위치와 장소 좋아요. 저기에서 제대로 된 치유 2, 3, 7 나라를 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지동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썼어요. 저것도 하나님이 복지를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했는고 하니까 지금 흩어진 우리 다락방의 재산 등록한 겁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당황도 하죠. 30년동안 우리가 왜 그걸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네가 관리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도 다 관리하는 것이지 누가 개인 소유하는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뭐 몇몇 팀도 일하는 사람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법, 세무, 노무, 전부 연관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든 것은 아무리 등록해도 세금 붙지 않습니다. 저 단체가 큰 단체인데 돈을 바로 쓰고 있나? 혹시 다른 단체들 다 하는 정치권에 손 다 있지 않나? 혹시 누가 횡령하지 않나?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 내는 것 등록한 겁니다. 세금 없는데 왜 내느냐? 받아가는 돈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전해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서 강화된 법이죠. 혹시 여러분 나중에 질문할까 싶어서 미리 하나 얘기해둘거는 이 속에는 신학의 RTS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신학교는 총회와 관리해야지 왜 협회에서 관리하느냐? 관리는 총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은 각 교단에서 교꾼들이 다 한 겁니다. 그게 맞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우리는 전도운동이 안되면 총회도 없애자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전도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학교를 놓고 모든 교단이 여러분은 모릅니다만 피 튀는 싸움을 합니다. 총장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총장 따라 교수는 누굴 세울 것이냐? 피 튀는 싸움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100%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도 총회가 헌금을 모아서 지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100% 훈련받는 분들이 헌금인 겁니다. 협회에서 지은 겁니다. 또 우리 교단은 현재 모릅니다. 간절히 제가 소원하기로는 개혁처 어른들이 같이 계속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떠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백석측이나 큰 교단에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총회에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 후대대를 나서 오직 전도운동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방송을 다 듣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단지인 줄 몰랐다. 세무사, 노무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첫째는 법적 정리. 두 번째는 무너진 것 보수. 세 번째는 다들 안정시키고 가도록 정리. 네, 이게 목표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전도하라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때 옛날부터 지금의 똑같은 속에 하나님이 은약 가진 산업인을 세웠어요.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업인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 입장에 얘기한다면 교회 중지기자가 힘 빠져 있으면 인간적으로 목사님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중지자분들, 산업인들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후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업인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런 여자 한 분이 나온 겁니다. 여자라야 된다, 남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자, 우리는 지금 서론에서 뭘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 은약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은약의 시작은 물론 은약을 가지고 하죠. 네, 뭘 보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전도 현장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뭘 보고 은약을 시작합니다. 사업 잘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뭘 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뭘 보고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은약만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14대를 통과하면서 불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 한나가 한 기도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각 우리 단체의 총회장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적어도 총회장이라면요, 총회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각 조단이 다 다 다가와 유튜브로 제 설계 듣지 않습니까? 총회장님이라고 하면요, 총회를 이끌 메시지와 선교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글고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학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후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욕만 남는 겁니다. 뭐 어떻게 생기느냐, 뭘 먹느냐, 이런 물욕만 남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한나를 비롯한 성도님들은 잘못된 기도만 계속 어떤 기도입니까? 육신적으로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는 엉망인데 육신적인 거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어요. 전에도 왔지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산 시작을 전도하니깐요. 불신의 문을, 아니, 결국엔 밥 주냐 이라더라. 지나가면서, 결국엔 밥 주냐 이라더라. 그때 농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밥 줍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점심 줬거든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은약의 시작이 이걸 보았다면 은약의 흐름 속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첫째가 시대를 본 겁니다. 자, 시대를 못 본 한 나는 계속해서 육신기도 한 겁니다.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냐.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육신주의의 기도를 계속해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브린나에게는 아이가 이제 내게는 없냐. 그러고 막 식이 질투 가득 찬 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인본주의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의 90%가 계속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개척했다고 통계 나왔잖아요. 저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고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성전 건축해서 세계선거 합시다 하면 헝금 많이 안 해도요. 싸워 나간 사람들을 헝금 열심히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오기 헝금이라고 하는 거죠. 열매 안 납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할 거고 이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했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보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걸 봐야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약의 흐름이에요. 시대를 봤으면 뭘 봐야 됩니까? 시간표를 봐야 해요. 아무리 내가 시대를 봤다고 해도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보금전환은 예원교회 보금전환은 성전짓는데 그게 내가 헝금했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제리 모실 때 헝금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분이 지금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은약을 보고 나니까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실책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누르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아 버리면 변해요. 실컹 기도해서 말이죠. 병이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이 말도 하지만 주로 딴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죠. 내가 말이죠. 진짜로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치겠다고 해요. 주로 그 사이비인데 사이비를 찾아가는데 말이에요. 그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를 거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약장상상으로 뭐라고 합니다. 내일도 아무튼 갖고 와요. 이제 메세지 몇 분 애들이 안 가오는데 너무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다단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약이 어디에 좋다를 말해야지. 네가 지금 이 약 쳐다보면 만병통치회가 아니냐 이거. 그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다단계에서 약 가지고 오면 만병통치회가 아니냐 이거. 알았다 내가 그러면 서울대병원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러면 그게 말이 아닌 소리라는 거지. 어디에 좋다. 어떤 상태에 좋다. 일해라. 그럼 그 통계가 많으면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우리는요 받은 응답조차도 못 누릅니다. 받은 응답이 있으면 반드시 또 받을 응답도 있겠지요. 여기에 실천을 한 겁니다. 한나가 보면요. 여기 2장 안에 여기 1장이고 2장입니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금했는데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간표를 주시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한나가 그렇게 못해요. 아들을 자기 욕심낸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고 뭐했습니까? 찬양했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잖아요. 허감이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찬양을 이 감사는요. 진정한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없이 불평불만 가지고 보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 아무리 자유가 선신한다. 도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땡큐, 노 땡큐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버릇사람 말하는 아리가또가 아니라니깐요. 이 속에서 우르라는 감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병원에 누워 봐야 알겠습니다. 이 안주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굳이 입원을 해가지고 대수술을 몇 번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굳이 다망하고 말해요 교도소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취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죽이 놓고 감사하다라 그래 알았다 이런 식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요 죽은 영혼이요. 그럼 불신자보다 못하죠. 절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압니다. 당신이 한 걸음 걷지 않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저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야. 이 풀 봐라 풀. 얼마나 신기하냐. 그게 명상이야. 물로 흐르는 걸 봐라. 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냐. 이래 가르친다니깐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실컷 먹고도 감사하잖아요. 우린 실컷 먹고도 감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사단에서 뽑아냈는데도 그 전자가 이게 나와야죠. 이 정도가 아니죠.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드디어 은약계 곁에 사무엘이 놓은 겁니다. 은약이 없어진 시대에 은약 속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은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약계 곁에 사무엘이 놓은 거예요. 그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음성을 들려주죠. 앞으로 일어날 거를요. 이날 이후로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은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성질을 급하거나 조급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가장 나쁜 겁니다. 은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일로 조심해야 될 게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은약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복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장난삼아 우상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헝금해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약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목표는 바로 이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까? 드디어 시대에 빼앗기 뜬 은약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무엘과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것은 사무엘과 헤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이 기도 안 했겠어요? 사무엘이 모든 기도는 다 했는데 은약에 뺀 것만 기도 안 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 1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사건이 중요해요.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 다 회복됩니다. 저는 코로나, 진짜 힘든 일이지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미스바 운동을 믿는 것이 어떤 fou였죠? 미스바 운동이구나. 멍련 운동 운동이 포함되어 있죠? 전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운동을 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나왔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결국 이것을 회복할 인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다윗 찾아가서 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다윗 찾아가서 틀림없이 여러가지 은행 얘기했겠죠. 그중에 이 얘기했겠죠. 미스파 운동 나이가 아마 다윗은 참석하지 못한 나이란 말이에요.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그럼 틀림없이 얘기했겠죠. 이거 빼앗겠다고 왔는데 아직도 사무엘 시대에 왔다. 아직도 이거는 바람 부른데 있다. 자기 집 다 지어도 이것만은 안 짓는 거 불어. 이게 다윗의 마음이 꼽힌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이런 중요한 일을 벌어야지요. 결론이 뭡니까? 노바대입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일. 이게 여러분이란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할 게 중요하지만 이 흐름만 쭉 타고 가면요. 나와요. 아무도 못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중직자 사내밀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보라면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교회 그 내용들이요. 시간표입니다. 왜 그럽니까? 결국 하나님은 후대를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넘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힘들게 말이세요. 렘넘드 운동은 우리 다락방의 세계적인 축제예요. 이게 뭐지? 왜냐?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국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은 정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약을 어디 놓치고 뭘 잡아야 될 것인가. 단지 참고할 것은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수록 지난번 양의 근본, 기본, 기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산업인을 세우십시오. 앞으로도 중직자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은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대 살릴 모든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제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